BTS 방탄소년단 지민이 일본에서 롤모델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롤모델로 선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TS 지민이 일본 Z세대 롤모델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일본 연예인과 셀럽 2세들의 최애 선언까지 독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일본 NTV 코미디언 아카시아 산마가 진행하는 버라이어티 쇼 춤추는 산마 궁전에서 배우 겸 기상캐스터 키아라 미노루의 딸 미우와 배우니아마 치아루의 딸 모아가 출연했는데요. NTV는 유명인사의 자녀 5명을 초대해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MC 산마가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라고 질문하자 모아는 요즘 방탄소년단에 푹 빠졌다고 즉각 대답했죠. 그러자 MC 산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누가 제일 좋은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모아는 웃으며 지민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최애 고백의 일을 듣고 있던 미우도 아 나도 지민을 좋아한다고 털어놨는데요. 두 사람의 잇따른 팬심 고백으로 출연자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 일본의 설문조사기관 맨디즈가 조사한 일본 10대 여학생이 뽑은 롤모델의 케이팝 남자 아이돌로 유일하게 지민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민은 일본 내 Z세대의 롤모델로 10대들에게 인기가 매우 뜨거우며 지민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극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내 연예인이나 셀럽들에게도 지민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여배우이자 모델인 사이코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민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고 매니저에게 지민 메이크오버를 연출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일본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레이카 오우제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디오니소스 무대의 지민에 대해 적극적인 애정고백으로 눈길을 끌었지요. 이처럼 지민은 일본에서의 솔로 활동이나 프로모션이 하나 없이 현지 유명 셀럽들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Z세대들부터 연예인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민은 인기 최정상 아이돌로 글로벌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지민은 글로벌 K-POP 인디 투표 K-Dol에서는 가장 많은 하트를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일한 아이돌로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재까지 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